휴업 내가 얻어서 어머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.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한 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 것 사랑 때문에 지목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느냐 당신은 나의 남자여 또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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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시각의 mom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